아 아 아 제 잔돈 모아둔 돼지 정통이 없어졌어요 아이 나 휴대폰까지 없어졌다니까 아 가만있어봐 우리 회사에 도둑이 있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하는거야? 어? 아 이럴 땐수록 서로를 위해줘야지만 의심을 해? 그리고 관리 못한 당신이 책임이지 잘해줄 책임 아니야? 아 부장님 부장님 맥북도 없어졌어요 괜찮아 됐어 아 이번에 사모님이 사다드리니까 했던 그 맥 립스틱 그것도 없어졌다니깐요 다시 사면 되잖아 됐어 아 맥스봉도 없어졌어요 찾아! 찾아! 네가 먹었어 아니 아니야 네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치즈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맥스봉 누가 찾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런거 없습니다 아 맥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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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독자밖에 없어 맥스봉 맥스봉 이뻐줄게 싸주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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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대표님 회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작가 가져갔어요 도둑? 예 도둑이 어디 에? 어? 복장이 도둑 얘기하니까 복장이 이렇게 덜 떨어? 아니 복장 도둑이야? 어? 왜 이렇게 덜 덜 떨어? 어디가 안 뜯어져요? 아이고 털리면 어떡해요 털리따마 얼른 보조장 안 뜯어져요 아이고 털리따마 대표님 찾아야 됩니다 맥스봉 없어졌어요 제발 진지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걸 확 그냥 내가 너만 보면 아주 일찍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아유 아유 대표님 이렇게 이쁜 입으로 말을 못 되게 하셔요 그 입 혼쭐 나야겠어요 혼쭐 난다고 음 혼쭐 야 람브 대표님 람브 대표님 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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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람브 사랑해 람브 어떻게 야 어디 지게차 왔냐 지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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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맥스봉쟁이 진짜 야 인마 그놈 먹는 걸 누가 훔쳐가 인마 아유 거짓말하고 이제 가면서 먹는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요? 왜요? 뭐 나같은 애는 뭐 소세지 막 막 먹다가 볼 때 이게 잔뜩 묻었는데 긁어서 먹고 긁어서 먹고 삭삭삭 긁어서 먹고 소세지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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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꽉 찼는데 꾹 눌러서 한 개라도 더 먹고 내가 말 내가 말 그런 사람이에요 맞잖아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아유 어디 갔어 야 너 혹시 네가 다 먹고 뭐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뻥이란 말씀이세요 지금? 어? 뚱뚱한 돼지 같으니까 뻥쳐서 더 먹으러 간다고? 아 그럼 저는 뭐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 간식 먹고 아잠 먹고 점심 먹고 또 아 간식 먹고 점점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자야지 해다가 또 아아 간식 한번 더 먹고 이래서 돼지 됐단 말씀이세요? 맞잖아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아휴 아휴 이것들 장난을 치고 복자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배배려 먹는 생각만 하고 말이야 아니 대표님 복자도 그거 없어진 것 좀 찾아요 아니 없어진 거 없는데요 없어진 게 왜 없어요 목도 없어지고 허리도 없어졌잖아 대표님 못된 말만 하고 혼줄라 하고 있어요 좀 심하셨습니다 아이템 무섭기는 해 이거 어디 갔어? 아 doğ 아 doğ 아 더 아 더 아 더 으흐흐흐흐흐흐흠 아 empty 아 또 아ته 아 Belgium 운석 떨어지지 않았냐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도둑이 들어서 이걸 지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우리 기문분서 담긴 그 USB. 야, USB 있나 확인해봐. 저 사실 도둑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어? 누구야? 대표님이시잖아요. 뭐라고? 뭔 소리야? 대표님 맞잖아요, 대표님. 대표님이 도둑이시잖아요. 야, 이거 김수현 아니야? 에? 웬요? 나 대표님인 줄. 이대로 바로 승진시켜! 아, 너무 뛰었어요. 저 복자도 그러지 말고 뭐 잊어버린 겁니다. 찾아봐. 그래요, 찾아봐요. 복자 씨도. 어? 어? 왜 그래? 뭐 잊어먹었어? 네가 언제 이 많이 졌지? 내가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가. 많이 나가. 아, 힘들어요. 아, 저승 사자 본 것 같네요. 아휴, 머리야. 저기 저 양그레한테 약 좀 가져오라고 그래. 야, 양그레 맨날. 양그레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뭐해? 아, 나 머리야. 난 신입사원 양그레다. 사회 초년생인 나. 아직 회사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안 하다 실수를 한다. 아, 사림마을에서는 천태 냈다고 현수막 걸고 그랬었는데. 그래, 지금은 긴장해서 그냥 실수하는 거야. 양그레 오늘 잘해보자. 양그레 오늘도 파이팅! 어, 죄송합니다. 빨리 와. 아, 왔어. 어디 아프시다고? 괜찮으십니까, 대표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끌어드려. 머리 아프세요? 어. 엄마.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어? 어? 야, 머리 아프다고 지금 빨간 장빠라는 거야? 어? 뭐 잘못했습니까? 이제 장난치고. 야, 인마. 찌끔찌끔해서 되겠어, 인마? 어? 장난치고. 뭘 말하지? 이 자식에 찌말라. 휴. 찌끌찌끔 본다 그래서. 살짝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버렸다. 어. 야, 그래.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난 알고 있어. 긴장해서 그런 거야. 긴장하지 말겠지? 야, 그래. 화이팅. 죄송합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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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표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살짝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확제돼, 때리는 건데. 아니 때리지면 안 됩니다. 진짜 무한도전만 하면 확 때리지게 돼가지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야 인마 지금 장난칠 때 아직 도둑도 난리여놨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인마 지금. 도둑이 됐습니까? 그래. 아 그게 그거구나. 제가 어제 도둑을 본 것 같습니다. 야. 어제 야근을 하다가 제가 그 창고에 신제품을 가지러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 잘못 들었겠지 하고 신제품을 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까지 뒤에서. 이걸 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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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는 일도 없지. 이번에는 옳은 소린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대표님한테 실수를 해버렸다.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 하지만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 잘하는데 알겠지? 양귤이. 오늘부터 화이팅. 어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어머 서른돈 줄 내가 제일 잘 나는 안 틀어줘. 이리 와! 넌 진짜 미쳤어! 넌 몇 번째나 짜리고 싶어 정말! 야! USB가 없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장난칠 때야 지금! 그러면은 몸 수색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대표님부터 제가 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대표님 서로 의심하느니 이게 깔끔합니다 난 대표 내 마음은 있겠어? 대표님부터 다 한번 보자고 너무 더럽습니다 뭐야? 뭐해 봐 자식아! 호잇! 애기야! 잘 못했어요! 말만 대 표고 그냥 쫄따구야! 쟤에에에에에에에! 아! 하하! 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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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봉이다. 이 새끼가... 아무튼 실패를 하면 실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시도도 안 했다는 건 불행일 수 있어. 뭐 헛소리야. 어쨌든 양그레!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 지웅 씨 생일 기념일 팜플릿 확인했어요. 아 다 들어와 있었구먼. 아니 아주 예쁘게 입고 왔어. 아니 부장님 행사 때 이 옷 입으실 거예요? 어때 멋진가? 가슴에 행거칩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김마키야. 김마키야. 쓰시를 먹다가 급하게 오는 길에 그만. 대표님 나오십니다. 아이고, 박자야. 아이고, 박자야. 아이고, 박자야. 아이고, 박자야. 아이고, 박자야. 이거 지금 가방 산 거야? 아니요. 명품 같은데? 아니요. 뭐야 그러면은? 아이고, 롤케이지였다.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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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그냥 복장을 보면 너무 기뻐. 아이고, 내가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 내가 일찍 죽던지 해야지 내가 진짜. 아이고, 대표님. 그 예쁜 입으로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신데요? 그 입 혼쭐 나야겠어요. 음.. 혼. 혼ας.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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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dIST with somebody! 러브! 재미있습니다 아 Christer 음 그러네 뭔데? 아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저 롤리게로 조금만 더 나눠주시면 guide me 맨날 먹을 생각만 하고 넌만 머리를 마치고 장식으로 갈고 다녀? 와 머리야 이거 간식인데요? 또 또 또 하지마요 아유 참 진짜 이거 참 하지마요 아니구 가이제 장난치지마 가이제 가이제 다 또 또 또 또 하지마요 또 아니구 야 행사 때 말이야 음식을 뭘로 하면 좋겠어 숯불 바베큐를 딱 켜놓고 통돼지를 거기다 바베큐를 하면 연기가 잘 그렇고 야 실내에서 무슨 바베큐를 해 먹어 어? 그걸 막 누가 먹어 인마 나야 나 나야 나 상대지 먹을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샐러드 먹을 사람 너야 너 너야 너 야 음식을 막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 뱃속에 저가 복자도 저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머릿속에 그 뭐 왜 나 먹는 생각밖에 안 하지? 대표님 그래요 그래 나 뭐 뭐 머릿속에 먹을 거면 잔뜩 있어 여기에 뭐 뽀또 있고 여기에 다이제 있고 여기 맛동간 여기 새우간 여기 양파를 뒤에 딱 또 포카칩 들어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은 맞는 말 반은 맞는 말 아니 짓말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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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내가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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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말이야 누가 점심을 안 차려 뭔 소리에요? 안다치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이 짓말 야 예? 행사 진행자는 누구와로 하기로 했어? 아아 대표님 이번에 행사 진행자로 이승기씨 어떻습니까? 아 좋다 좋다 이승기 좋지 연락해봐 연락해봐 네 대표님 이승기씨 번호 좀 알려주십쇼 뭐야? 이승기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웬요? 이승기랑 쌍종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승진시켜! 알 센스가 있다 센스가 이승기 날라 야 저기 이승기 전화번호 가만있어보자 명함 통해 명함 통해 엔터테인먼트 전화번호 있을거야 복잡하게 찾아봐 명함 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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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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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사는거라면 나도 끼지 뭐해요? 그나저나 저기 여기 좀 인테리어 이런 거 좀 꾸며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그 양글에 쌍허니 많은 예금 소품이랑 nothing 를 가지고 있기거나 양그레 나 시입사원 양그레다 자, 오늘로 입사한 지 두 달째 양그래, 계속 죽지 말고 오늘도 파이팅! 사실은 뭐 영정 사진처럼 들고 와! 아닙니다. 뒤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저기 걸으려고 하는 거야? 대표님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존경의 의미로 또. 잘했어, 잘했어. 걸어, 걸어. 좋아, 좋아. 이렇게 사진을 딱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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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글씨가 이상해졌잖아, 이만. 쩔쩔! 쩔쩔! 뭐하는 거야? 왜? 이거 왜 이렇게? 뜯어, 이만. 다 뜯어, 다 뜯어!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뜯으라고 해서 뜯은 건데. 왜 자꾸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지? 야, 그래. 이겨내야 돼. 버텨내야 돼. 너 일부러 회사에서 나가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착당하는 거야. 야, 그래. 화이팅! 이겨내야 돼. 뭐한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하세요. 야, 야, 야. 이거 뭐한 거야? 아, 시발. 야, 다 뜯어버려져. 이거 진짜.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는 인마, 저. 아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사실 다들 야근으로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첫 월급을 받은 걸로 피자를 좀 사나고. 아유, 피자를 샀다고. 아유, 잘한 게 있었네요. 아유, 세상에 힘이 갔어요. 제가 샀으니까 하나씩 먹고 가자고. 야, 양그레가 그래도. 야, 양그레가 그래도 이렇게 또 첫 얼굴로 산 거예요. 감사하게 다들 먹자고. 감사합니다. 자, 인사의 우리한테. rais이 잘한 것 같아. 다섯. 아유, 캬이 잘한 것 같아. 예. 아유, 캬이 잘한 것 같아. 아유, 캬이 잘한 것 같아. 아유, 캬이 잘한 것 같아. 1963년, 이형을 방금이 잘한 것 같아. march. 어? 성북자 화이팅! 피자도 어디 갔어? 내 뱃속에 저장! 아... 아... 기분을 좀 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아 그래 세원이 우리 창립기념일 대표님께 선물 하나 드린다고 대표님 흉상을 제작했어요 아 정말 잘하더라고요 미적 감상이 좋아요 빨리 자랑 좀 해 진짜야? 너 장난치려고 그러지 또? 아닙니다 절대 저희도 장난 안칩니다 너 장난치면 죽어가지고 장난 안칩니다 진지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나보다 살이 좀 붙은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만지면 됩니다 어 어머 너무 넣었잖아 아 그럼 2만으면 아 진짜 어디 어디 갔어? 원상 복구 시켜놔 원상 복구 시켜놔 사람이다! 아 진짜 억울하다 흉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었어 하... 이거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씨 야 말이야 여자 여자 니가 잡고 있어 야 말이야 아 복구 시켜놔 고맙게 기립 좀 알겠지? 장기네 화이팅 어린이 아 네 모두들 대파 네